네, 파이팅! 채영 대 유닛! 자, 댄스, 댄스! 20초! 총팀 채영, 백스팀의 윤혜 씨! 박수 부탁드립니다! 유닛! 채영! 유닛! 유닛! 채영! 유닛! 아직 무슨, 여기는 올림픽 현장 같은 사람은!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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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20점을 걸어놓고 댄스 대결입니다. 자, 좋습니다! 그러면 종이를 붙이기 전에 간단하게 이분들의 웨이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채영 씨의 간단한 웨이브 한 동작만 해주세요. 채영 씨! 정말 탁재훈 씨, 긴장되는 순간 아니겠습니다. 웨이브 가면 우리 채영 씨 말이죠. 양대산맥이죠. 양대산맥이 오늘 이렇게 만난다는 건 대단합니다. 그렇습니다. 창사 특집으로 가는 창학 퀴즈쇼에서 이런 무대를 볼 수 있다는 거 대단하네 큰 영광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긴 조용히 좀 하세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저 시끄럽대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총팀에 채영 씨 웨이브 좀 선보여줍시오 자 우리 채영 씨 네 유리 씨 유리 씨 이게 뭐야 이게 뒤에서 뒤에서 100팀 전원이 윤희아 창사 특집이야 민철수였습니다 자 우리 박근혜 씨 진행해 주시죠 자 나와주시죠 학부모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고고고고고고 자 빠르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들어가신 이후에 바로 20점을 걸어놓고 털기 댄스 시작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털기 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유리 씨 윤희아 창사 윤희아 창사 자유 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씨 조금 더, 조금 더 많이 보시덧시오 점점 많이 보시덧시오 자 재현 씨 형님 진짜 많이 보시덧시오 자 2개라고 유리 씨 한 번에 끝났다니까 안 맞죠? 자 돌아다가 내 중복밖에 맞다 재현 씨 뒤에 재현 씨 여기가 많이 보십니까 자 윤희아 어디 맞습니까? 아유 됐습니다! 그만! 정말 대단합니다! 채연 씨하고 윤희 씨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이크가 윤희 씨는 다 떨어질 정도로 윤희 씨 몸에 있는 포스트잇부터 제가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일단 예술상은 윤희 씨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온몸으로 지금 포스트잇 띄었는데 윤희 씨, 동시에 동시에 띄겠습니다 하나 더 적게 남아있는 팀이 이기는 거죠 둘 없어 윤희 씨 없습니다 와 댄스 댄스 털기 댄스에서 윤희 씨가 승리를 거둡니다 20점 우리 백피맨이 당겨졌습니다 백피맨이 20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